때리고 이쪽으로 스톱 브러지 하나 스매싱 때리고 다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 둘 따라가서 하나 멈추면 안 돼요? 스매싱하고 멈추지 말고 스매싱 하면서 반대 급하지 않게 하나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돼요 그냥 스톱 스톱 브러지 둘 잘하고 있는데 면이 이런 식으로 눌리게 돼요 힘 풀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둘 셋 넷 점프 자 스매싱 파워는 좋은데 조금 일자로 가자 더 눌러줘요 손목만 세기는 괜찮으니까 손목만 더 눌러요 하나 더 하나 하나 계속 드롭하다가 자신이 없을 때 손목에 감아버리는 경우에 걸려도 되니까 앞으로 보내는 연습해요 자 스매싱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자 준비 하나 둘 어깨 열고 하나 다시 다시 스윙 더 빠르게 하나 드라이브 이쪽이에요 요쪽 네 자 준비 하나 둘 어깨 열고 스매싱 드라이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매싱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준비 때리고 스톱 공 왔을 때 출발 때리고 이쪽으로 스톱 그렇지 하나 스매싱 때리고 다 가버리면 안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목 하나 둘 손목 손목 하나 둘 하나 기다렸다가 둘 어깨 열어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잘했어 자 반대 하나 둘 따라가서 하나 멈추면 안 돼요? 스매싱하고 멈추지 말고 스매싱하면서 반대 이동 준비 하나 둘 셋 반대 이동 그렇죠 스매싱하고 이쪽으로 살짝 그렇죠 그리고 백드라이브하고 반대 나가고 백드라이브하고 하나 둘 어깨 열어서 손목 그렇지 더 빨리 가만해 자 준비 손목 하나 둘 어깨 열고 하나 아니아니에요 다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따라가서 자세 유지 자세 유지 왼손 펴고 하나 둘 왼손 펴고 왼손 펴고 하나 그렇지 잘했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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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롭 스매싱이에요 드롭 할 때 여기 앞에 손목 살살 그렇지 하나 너무 빨라해서 급하지 않게 하나 둘 급하지 않게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치면 안돼요 그냥 스톡 스톡 그렇지 한 번 만졌으면 스톡 스윙 자세 잡고 하나 그렇지 둘 살살 아주 살살 하나 둘 잘하고 있는데 면이 이런 식으로 눌리게 돼 힘 풀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 힘 풀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 그렇지 그런 느낌은 하나 그렇지 힘 풀고 직선으로 갈 수 있게 그렇지 둘 자 하나 다시 한 번 더 하나 그렇지 둘 잘했어 자 이제 반대도 똑같아요 여기도 반대가 아니라 직선으로 하나 따라가서 점프 그렇지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넷 점프 하나 둘 셋 넷 점프 자 스매싱 파워는 좋은데 조금 일자로 가죠 더 눌러줘요 손목만 세기는 괜찮으니까 손목만 더 눌러요 둘 하나 앞에서 손목을 더 빠르게 둘 그렇지 하나 또 또 또 여기 이렇게 앞 둘 손목 앞으로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둘 둘 준비 누가 점프서 이렇게 안 됐어요 다시 다시 하나 그렇지 바로 점프 둘 하나 더 하나 계속 드롭하다가 자신이 없을 때 손목에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걸려도 되니까 앞으로 보내는 연습해요 하나 잘했어 자 아무거나 하나 그렇지 손목 정확하게 둘 셋 바로 돌리지 말고 잡아 놓고 돌래 그렇지 오른발 잡아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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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잡아 놓고 하나 오른발 잡아 놓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손목 앞으로 직선 너무 빨리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하나 기다렸다가 하나 그렇지 하나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